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나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원동력이 될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분의 마지막 모습을 극사실적으로 대현한 조형물이 전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침입종의 초종 생태계 위협은 세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에서는 최첨단 시설로 이 외래종의 침입을 막아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콜릿은 달콤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맛의 초콜릿이 등장해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유서 깊은 살라만카 대성당. 이곳에 예수의 시신을 극사실적으로 재현한 조형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 조형물의 특징은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세밀하면서도 사실적이라는 건데요. 손과 발에 못 박힌 자국과 온몸에 채찍질 당한 자국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살아있는 듯 실감나는 얼굴의 수염과 머리카락은 실제 사람의 것이 사용됐습니다. 관람객들은 조형물에 가까이 다가가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과 채찍질 당해 아픔까지도 전해질 듯한 온몸을 보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막 내려온 실제 예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조형물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진 탓인지 관람 중에 눈물을 글썽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준비 기간만 무려 15년이 걸렸는데요. 토리노 수위에 남아있는 형상 흔적을 연구하고 2000년 전 유다인 남성의 시신을 재현하는 등 관련된 역사적, 과학적 데이터를 모아 연구한 끝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묘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시회를 보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수의 정체를, 인사에 따라서는 정체성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는 정체성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는 정체성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의 조형물은 내년 봄 살라만카 대성당에서의 전시를 마친 후 해외 여러 곳에서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이곳 강에서는 물고기를 인식하고 침입종이 그들의 수욕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어로 유명한 노르웨이, 그러나 혹등연어는 침입종으로 어업이나 관광은 물론 토착 생태계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고기들을 식별해 침입종을 걸러내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1년 본격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연어는 하나님의 배경이 됩니다. river. basically at the entry point of the river you have a fence guiding the fish through a gate in the river. inside this gate you have a camera and in the gate you also have a or you have a gate which is then basically opening or closing. so if the fish is being identified through the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엔 사람의 눈에 의지해 침입종을 잡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이어서 2021년 7월엔 수중카메라와 모니터링 스테이션이 배치됐고 최종적으로 혹등연어의 하천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게이트가 완성되면서 침입종의 차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솔루션은 환경친화적인 것은 물론 수작업을 90%나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걸쳐 그들의 수역으로 들어오는 침입종들을 걸러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초콜릿 박람회 페이스트리 셰프인 비달도 독특한 초콜릿을 가지고 이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알려진 캐롤라이나 리퍼로 맛을 낸 초콜릿인데요. 것을 봐야되지만 있어 그 College Zeal은 피를 Maden회에서 자bard sł Premiere Modeln회 삼 vemos dakika 또한fin에 users 비번의 초콜릿을 가지고 향해 greg어 그가 라즈베리나 패션프루트와 같은 전통적인 재료가 아닌 세상에서 제일 매운맛의 고추를 초콜릿에 넣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독특한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매운맛 초콜릿. 처음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직접 맛을 본 관람객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본 건가요? 제 방문은? 이 방문은?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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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짠이 아닌 단매의 조화. 저도 그 초콜릿 맛이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이 경매에 등장하는데요. 그에 앞서 대중들에게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인공위성이 정보 수집이나 통신 지원을 넘어서 우주에서 물품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 죽은 거미의 다리를 움직여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아시아 경매에서 최초로 소개되는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이 경매에 앞서 이곳 싱가포르의 한 극장에서 대중에게 선보였습니다. 길이 12.2m, 높이 4.6m에 무게만 무려 1400kg이나 나가는 티라노사우루스의 골격은 보는 것만으로도 긍정한 위압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귀한 공룡의 화석을 직접 보기 위해서 관람객들은 표를 사고 긴 줄을 서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시 언제 올지 모를 기회인 만큼 관람객들은 기억에 남을 인증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6,600만 년 전 백악기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는 인지도와 크기, 희소성 때문에 공룡 화석 중에서도 가장 비싼 편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경매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을 낙찰받는 사람은 공룡의 이름을 새로 지을 권리와 이미지 사용권 그리고 캐릭터 상품 제작 권리 등을 모두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부디 그 귀한 가치를 알고 대중과 교류할 수 있는 적임자가 나타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주로 보내진 인공위성은 인터넷망 연결이나 과학 탐사 활동 등만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만들기 힘든 초소형 인공위성을 우주공간에서 제작하는 등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 안에 작은 제조시설을 집어넣어 일종의 궤도 공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이없는 문주에는 매우 Factored 금융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some of the world we decided to drive to space forage to go and we saw the space to drive to space. 스무스는 사효을 시작했죠. 이제 non-중한 사회에서 일이상 스무스가에 빠지게 된 점은 이 기준에 따라서의 송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구하고 acne. 우주로도 탐사의 상탐사입니다. 내년 두 번의 발사가 예약돼 있는 큰 오븐 크기의 인공위성의 내부엔 로봇팔 등 작은 제조시설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 인공위성은 로켓에 실려 우주 궤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이후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공급받으며 6개월간 제조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작업이 완료되면 완성된 물품을 보관한 채 지구로 회수됩니다.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데다 진공상태인 우주는 지구에선 다루기 힘든 극히 민감한 물질들을 제어하는 데 안성맞춤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수한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인위적으로 우주 환경을 모방한 진공실이나 극저온시설을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설은 막대한 비용과 전력 소모도 커 유지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주의 공장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로 준비 중인데요. 더욱 치열해지는 우주를 향한 경쟁과 기술발전에 힘입어 다양해지는 우주산업. 과거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로 바뀌고 있는데요. 과연 우주의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일지 더 기대가 되네요. 긴 다리를 이용해 집에 거미줄을 치고 매달려 사는 거미가 로봇으로 변신했습니다. 미 대학 연구진이 죽은 거미의 다리를 기계집게로 만든 건데요. 실제 거미의 8개의 다리가 집게 역할을 해 물체를 잡아주고 들어 올립니다. 바람을 불어넣으면 거미다리가 쭉 펴지고, 다시 공기를 빼면 오므라 드는데 이때 물건을 집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거미집게는 불규칙한 모양의 물체도 잡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생분해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구팀은 향후 더 작은 거미를 대상으로 실험할 계획입니다. 개인 수집가들에게 공룡 화석 수집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공룡 화석이 개인 소장품으로 팔리는 데 있어 반감을 사고 있는데요. 불법으로 화석을 발굴해 거래하는 암시장 거래가 빈번해지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룡 화석이 국외로 밀반출되는 일들이 흔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유산인 만큼 공룡 화석이 무분별한 돈벌이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또 다른 지구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모든 이야기, 또 다른 지구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있는 건 잉아와 함께 공룡 차다운이 해결할 것입니다. 한국 만들기조사는 억울köphemies. 금방бы 출연했을 때서, 또 다른 지구만 여행을 가고 있는지, 큰 협약 성룡소라는 사회로 이어집니다. Car는 이 모worm은 어떤 과정을 다 부정aimer판를 할 수 있습니까? 또 많은 아이를 볼 수 있지만 항상 조심해서 아픈 손안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말입니다. 한국행위원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마스터로도 안전해봐야 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더위는 매일 것 같아요. 이 매장도. 미래는 안전한 것입니다. 전화가도 안전한 것입니다. 전화가도 안전한 것입니다. 전화가도 안전한 것입니다. 전화가도 안전한 것입니다. 좋은 것 같다. 네,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정말 즐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모두가 자신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들이으려면, 여러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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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내게 제거는 생각에 의존하는 것이다. 제가 구매를 받는 겁니다. 저녁, 제가 평가에 의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정참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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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이 기념 우표에 대한 반응은 뜨겁습니다. 본인이 직접 갖기 위해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기념 우표를 붙여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까지 줄을 잇습니다. 이 기념 우표는 11월 초부터 총 700만 장이 발행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정도 인기라면 완판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한 환경 운동가가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음악 공연장에서 열광하거나 열정적으로 춤을 추다 보면 사람들이 뿜어낸 열기에 신뢰가 뜨겁게 달궈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열기를 한데 모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에는 한 할아버지가 물고기를 잡는 대신 쓰레기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홀로 헤엄쳐나가는 한 남자. 영국의 수영선수이자 환경운동가인 루이스프입니다. 그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빠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에서 출발해 이집트까지 무려 123km를 헤엄쳐 이동하는 도전을 펼쳤습니다. 그는 미래 세대에 닥칠 엄청난 피해를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과거 그가 수영했던 바다에는 산호초가 가득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은 해양생물도 산호초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16일에 걸친 홍해 횡단 후 무사히 이집트에 도착한 루이스 푸. 그의 도전이 환경문제에 무관심했던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공연장 안. 음악을 즐기는 이들로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는 공연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열기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냉방과 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공연장에 입장한 손님과 직원의 체온에서 나온 열기는 천장으로 연결된 배관을 타고 지하 200m에 보관되는데요. 이렇게 쌓인 에너지는 연결된 냉난방 열 교환 장치를 통해 실내 열기를 식히거나 온도를 올려주는데 사용됩니다. 이 에너지는 지하에 수개월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연장은 이전에도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해왔는데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이곳에 새롭게 설치한 냉난방 열 교환 장치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냉난방 열 교환 장치를 이용하면 연간 최대 70톤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내뿜는 열기가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된다니 이곳에선 더 신나고 열심히 뛰어노는 것이 친환경적인 행동으로 될 수 있겠네요. 이집트의 젖줄 나일강. 모하메드 나사르는 이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나일강에서 잡는 건 물고기가 아닌 떠다니는 쓰레기인데요. 이렇게 수거한 쓰레기를 지역 환경단체인 베리나일에 판매해 부수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평일에 매일 20킬로그램씩 주말 동안은 70킬로그램의 플라스틱을 모아왔는데요. 2018년에 시작된 이 계획은 나일강을 청소해 나온 쓰레기를 재활용해 어부들에게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나사르의 조카 딸도 이곳에서 버려진 비닐봉투를 다림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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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딸의 22살 된 아들도 보트를 타고 플라스틱 병을 처리하는 데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나일강 지킴이 가족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냉난방 열 교환장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들긴 하지만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른 클럽이나 음악 공연장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설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침성 있는 성격과 독특한 외모로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에콰도르와 독일의 동물들을 만나봅니다. 미국에서는 이색적인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달리는 참가자들보다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이 더 즐거워지는 현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쟁으로 자원 입대한 세계 챔피언 복싱 선수가 자각의 링 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콰도르의 과약킬에 있는 시몬 볼리바르 공원. 이곳은 이구아나 공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이구아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구아나는 사람들로 놀라거나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데요. 이구와나를 쓰다듬는 사람도 있네요. 이구와나도 사람의 손길이 익숙한 듯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구와나도 이구와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구와나의 수를 250마리로 제한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아기 이구와나들이 태어나면 다른 공원으로 옮겨집니다. 독일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동물이 있습니다. 조랑말템에서도 짧은 다리로 앞장서 걷는 말이 있는데요. 푸모케리라는 이름을 가진 셰틀랜드 포니입니다. 작기로 유명한 셰틀랜드 포니의 일반적인 몸무게는 약 120kg인데 반해 푸모케르의 몸무게는 고작 35kg밖에 되지 않습니다. 2년 넘게 푸모케를 키우고 있는 바이 데마는 몸이 작은 푸모켈과 함께 집에서도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푸모케른 유치원과 양로원을 순회하며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치료용 말이기도 합니다. 바이 데마는 푸모케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말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이 데마는 푸모케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말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전력 질주를 시작하는 참가자들. 그런데 이들의 발을 보니 모두 높은 굽에 하이힐을 신은 채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이힐 신고 달리기 대회인데요. 의상까지 개성 넘치게 차려입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 하이힐 신고 달리기 대회는 성별과 국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힐 신고 달리기 대회는 원래 여성을 연기하는 남성인 드래그 퀸들의 행사였지만 올해로 35번째를 맞으며 지역 전체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성별 세대를 가르지 않고 모두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축제라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새 체급 세계 챔피언인 바실리 로마첸코. 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2연속 금메달을 따 가장 위대한 아마추어 건투선수로 불렸는데요. 그런 그가 뉴욕에서 경기를 준비하던 중 조국이 러시아로부터 침공당하자 망설임 없이 바로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권투선수로서의 링에 섰던 경력이 군인이 된 지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총탄 한 발에 목숨이 오가는 전장은 로마첸코조차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권투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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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에 참여로 로마첸코는 세계 라이트급 챔피언 벨트를 되찾을 기회가 사라졌지만, 그는 후회는 없다고 말합니다. 권투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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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kami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싱 선수로 다시 링에 서게 된 로마첸코. 그는 세계 무대에서 우크라이나를 대표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고 하는데요. 링 위에서의 그의 활약, 다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리비우. 이곳엔 국가중앙역사기록보관소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동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록보관소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이들은 잠재적 피해로부터 유물들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록보관소는 언제 폭욕에 의해 파괴될지 모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 직원들은 기록물들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들에서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기록물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해줬는데요. 에스토니아와 독일에서는 특수 보건용지를 제공해주었고 스위스에서는 무게 600kg의 튼튼한 금고 11개를 프랑스는 복사본을 만들기 위한 사무장비와 필름을 보내왔습니다. 참혹한 전쟁 중에서도 역사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더욱 빛나 보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율리아 빌란과 그녀의 아들들은 어떤 책도 챙기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랬기에 헤이그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우크라이나어로 된 책을 받았을 때 감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은 한 앱 개발업체가 기획한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난민 어린이들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아버지들이 직접 녹음한 동화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루슬란 미칼첸코는 현재 구호품을 모으기 위해 잠깐 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 그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5살 된 딸에게 앱을 통해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노린이하십시오. 조용히 아내가 여성 이를 받았을 때 전달했습니다. 전달한 성함까지 당장했습니다. 우리 도전을 받았다. για 이 영상은 가장 중요하다. 나의 성함한 성함이 있는 듯한 불굴을 받았다. 우리의 성함은 은혜란드는 것이다. 여러분의 성함은 더 좋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이 점점 더욱두어 2012년에 대한 일환을 받았다. 전작에 나선 아빠는 그리운 아이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덜어냅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우크레이나에서 온 700만 명 이상의 난민 중 90%가 여성과 어린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에서 질문받은 전체 난민 중 78%가 가족 분리를 겪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앱을 통해서 마음으로나마 서로에게 연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양한 이색 대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무게 10kg의 냉동참치를 멀리 던지는 대회가 있는가 하면 독일에서는 사무실 의자를 타고 달리는 경주 대회뿐 아니라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 등 극한 상황에서 다림질하는 대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정말 상상초월, 기발한 대회!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70년간 영국 여왕의 자리를 지켜오던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찰스 3세가 왕위를 계승했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주화가 발행됐습니다. 50펜스와 5파운드로 주조된 동전 속에는 찰스 3세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요. 전임 국왕과 반대편을 향하는 영국 전통에 따라 찰스 3세의 얼굴은 왼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국 조폐국은 올해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 찰스 3세의 얼굴이 새겨진 더 다양한 단위의 동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 지방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등불을 하늘에 날립니다. 빛의 축제로 유명한 태국의 전통 축제인 러이크라통 축제를 기념하기 위한 건데요. 러이크라통은 잎으로 만든 연꽃 모양의 작은 배에 불을 밝힌 초와 꽃, 동전을 실어서 강물에 뛰어보내 소원을 비는 민속 축제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담긴 모두의 소원이 마법처럼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멕시코시티 소치밀코에 있는 작은 섬. 이 섬 곳곳에는 멋대로 떨어져 나간 머리와 몸통, 팔다리가 없는 인형들이 섬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인형의 섬은 호수 근처에 살던 한 주민이 호수에서 익사한 여자아이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인형을 나무 등에 매달기 시작한 것이 50년 동안 이어져 지금은 수천 개에 달하고 있는데요. 오늘날까지 섬에선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전해지면서 인형의 섬은 오싹함을 즐기는 이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이야기 세모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과 신비로운 자연환경이 매력적인 타이완의 타이프의 풍경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일 Sitting